두번째 섹션입니다. UI 설계인데 여기도 그렇게 많은 내용이 나와있진 않으니까 가볍게 보고 넘어갈 수 있을거에요. 일단은 UI 설계는 UI를 설계하는건데 모든 시스템의 내 외부 화면을 상세히 설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UI 시스템의 필수 기능은 프롬프트와 명령검증, 결함의 처리와 메시지 처리, 도움말 기능까지 해서 총 5가지가 포함이 되어있어야 되요. 이 부분까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구요. 다음으로 내려와서 UI의 설계 원칙이 나와있습니다. 항목만 잘 보시면 되요. 항상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비슷한 용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UI 설계 지침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이렇게 제가 위쪽 제목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항목을 외우기보다는 관통되는 무언가가 있는거죠. 일단 UI는 사용자가 편하게 이용을 해야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장들을 보면 사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식으로 해야된다는 느낌입니다. 몇가지만 보면 UI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결과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적은 노력으로 구현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사용자가 편하게 이용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옳은 문장이라는 거죠. 이 정도 보면 충분하실 겁니다. 내용은 굉장히 길지만 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UI 설계 절차입니다. 절차만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설명을 제가 달아놨지만 절차만 확인하시면 충분할거에요. 일단은 문제 정의, 사용자 모델링, 작업 분석, 컴퓨터 장치 및 기능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이게 UI죠. 그 다음에 디자인 평가 해서 총 6단계로 이루어진다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구요. 각각의 단계가 뭐하는건지 대략 떠오르지 않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설명을 읽어봐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UI 흐름 설계도 마찬가지죠. UI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설계하는건데 특별한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기능식별 나와있고 요소식별 나와있고 요구사항식별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가지 식별한 요소들을 기반으로 UI의 유스케이스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기능 및 양식에 대한 확인을 하는거죠. 이 정도입니다. 절차 이외에는 문제로 실기에 별도로 출제되거나 그럴 확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작성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죠. UI 설계서 작성 프로세스, UI 설계서를 작성하는 법이에요.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UI 설계서 표지에는 다른 문서와 혼동되지 않도록 이름을 붙여라. 뭐 어려운 개념 아니죠. 그 다음에 계정이력은 1.0으로 시작해서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0.1씩 증가시켜라. 뭐 이 정도만 봐도 큰 무리 없이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UI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구조, 사이트맵 이렇게 마찬가지 제목들만 체크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뭐 단순하게 암기를 하셔도 되고요. 사실 암기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입니다. 가볍게 보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래쪽에 이 부분은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서 제가 따로 체크를 해놨어요. UI 화면 설계의 기본 구성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윈도우는 UI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독립적인 박스 형태의 표시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각형 이렇게 프로그램 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 이제 X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누르면 꺼지고 하는 이 창이요. 이걸 윈도우라고 하는 거고요. 메뉴 뭔지 알고 계시죠?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얘네들이 메뉴에요.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콘은 오른쪽에 여기 보이시죠? 판사 프로그램에 이런 거. 물론 메뉴로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어도 되지만 이렇게 작은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나타내고 있는 이게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포인터는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이놈이 포인터가 되겠죠.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펜을 입력하면 이 위치에 칠해질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런 4가지 기본 구성이 있다. 정도 파악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슬슬 진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일단 유용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유용성은 말 그대로 얼마나 유용한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는 겁니다. 이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행차와 평가차를 줄여야 됩니다. 실행차라는 것은 기능이 다른 경우고요. 평가차라는 것은 결과가 다른 경우에요. 이 두 가지를 줄여야겠죠. 자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실행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기능을 없애면 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이 아닌 기능을 없애는 거죠. 아래쪽은 그 자세한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평가차 같은 경우에는 결과에요. 결과가 다른 거기 때문에 이 결과를 즉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파악이 쉽도록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문장이 써져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실행차는 기능의 수정을 통해서 줄일 수가 있고요. 평가차는 결과의 수정을 통해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넘어가서 이번에는 UI 상세 설계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UI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데요. UI가 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시나리오만 잘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스토리를 짜는 거예요. 이 UI를 통해서 이런 기능을 사용하고 이 기능을 쓴 다음에 이런 화면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스토리를 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시나리오 문서 작성하고요. 이걸 토대로 디자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구현을 하는 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작성 원칙 나와 있는데 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개발자가 시나리오를 통해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이해 가능하도록 작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대표하는 화면의 레이아웃과 그 화면 속의 기능들을 별도로 정의를 해두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상황에 대비한 케이스들도 마찬가지 정의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시나리오 문서 작성 요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항상 나오는 것들이라 그렇게 외우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모범적인 UI 시나리오 문서는 오류를 감소시키고 혼선을 최소화한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잘 될 테니까요. 그 개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갛게 체크를 해놓은 이유는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이겠죠. 설계 도구의 종류예요. 첫 번째로 와이어 프레임 대략적인 뼈대나 레이아웃만 체크를 해서 그려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업은 실제 화면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한 기능은 방영하지 않은 정적인 모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토리보드는 와이어 프레임에다가 콘텐츠에 대한 설명과 흐름을 추가하면 스토리보드 이렇게 되는 거고요. 프로토타입하고 유스케이스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죠. 그 부분이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감성공학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감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인간의 특징이나 감성을 UI 설계에 최대한 반영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UI를 배울 때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이제 표현해주는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 얘기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감성을 구체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실현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분석된 감성을 HCI 설계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또 인터렉션이라고도 합니다. 인간과 시스템의 상호작용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서 최적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적 목표인데 최적의 경험을 UX라고 해요. UX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느끼게 되는 종합적인 경험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얻는 정보뿐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감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UI는 사용성과 편의성을 중시한다면 UX는 이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만족감을 중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예요.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UX의 특징으로는 주관성, 정황성, 총체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관성은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다는 개념이고요. 정황성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똑같은 결과를 보고도 다르게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고요. 총체성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똑같은 결과를 보더라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UX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UX는 UI랑 비교해서 내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해주시기 바래요.